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센스 세일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자정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오류로 여러 할인코드가 적용되면서 40%까지 정상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쉽이 그냥 나가신 분들은 대박난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숙청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인코드란 자체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정식적으로 세일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도 고쳐서 빠르게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 사이트에서 워낙 큰 이슈여서 이거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호주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여름 날씨가 됐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로 31도까지 최고기온이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오늘은 날씨가 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다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냥 직구석에 짱 박혀서 쇼핑이나 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래 할인코드는 현재 나와있는게 샵10, 샵10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상가 제품들 10% 세일받을 수 있는데 어저께 샵7, 샵43, 샵46까지 최대 43%까지 세일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외되는 브랜드 확인해보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던지 꼼데가르송 에센셜, 보테가 베네타, 구찌, 탐브라운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응돼서 구찌벨트 막 200불에 판매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입하신 분들 중에 쉽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배송 나가지 않고 캔슬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둘러보시고 10% 세일받으시면 되고 어저께 대박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코드란 자체가 현재 사라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할인 란이 다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제품 장바구니 담아놓으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자세한 정보 아래쪽에 링크드릴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브랜드 제품 위주로 살펴보면 아미 제품들 1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저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컨트리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설정 변경하면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결제되고 한국 직접 배송받을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설정으로 구경해보시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가격 책정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어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꼭 두가지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거 추천드리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빅하트 오버사이즈 카디건 540불 판매되고 있고 10% 세일받으시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이곳에는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미 인타르시아 제품이라던지 아미 후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맨투맨이라던지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제품에 르메르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아상 백 브라운 색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1100불 판매되고 있고 10% 세일받으시면 10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브라운 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색상 요제품 같은 경우는 라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 제품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사이즈 감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르메르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1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상은 더욱더 저렴하네요. 945불로 브라운 색상보다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고 르메르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키친의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1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고 에센스 사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정리해버립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만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다양한 키링 카드홀더라던지 지갑종류 카드지갑 독일군 스니커즈 그리고 여러가지 핸드백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세일 적용돼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Y프로젝트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1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예전에 세일될 때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었었던 Y프로젝트 벨트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제품 들어온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품들 위주로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993 제품들 어저께부터 계속 제품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품절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세일 정보에 포함드리려고 하다가 제품이 전부 다 품절되는 바람에 영상에서 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 새벽에 입고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후에 생년월일을 오늘 날짜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할인코드 날라옵니다. 할인코드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할인코드 받지 못했는데 사이즈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코드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제품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코드 없어도 그냥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여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레이 색상 8.5 사이즈라던지 13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발폭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발폭 이렇게 변경해보시면 사이즈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발폭도 이렇게 변경해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남성 제품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었다가 현재는 사이즈 품절됐는데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여성 제품으로 들어온 인디고 색상 같은 경우는 황금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성 사이즈로 8부터 9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250ml부터 260ml까지 신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전부 다 품절될 것 같은데 품절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993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그리고 더헛 사이트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25% 할인코드 말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드 현재 나와있고 어저께보다 할인율은 적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훨씬 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많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코글스 사이트 영국의 위창 명품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되고 니하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셔라 제품들 22% 할인코드 있습니다. 메종 마르셔라 독일군 스니커즈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22%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갑 종류라던지 카드홀더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2%로 세일폭이 낮아졌지만 세일되는 제품들은 여러가지 추가됐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 세일 계속 진행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2,900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었는데 현재 400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겐조 제품이라던지 토즈 이번에는 아페스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실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대략 4일동안만 200유로 이상 구입시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그리고 신규 고객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하니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사이즈가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 600유로 이상 구입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울스카프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인타르시아 제품 후드집업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웨터 같은 경우도 289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0% 세일받으시면 260유로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36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다른 곳 세일되는 금액보다 더욱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디건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은 세일에서 전부 다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요즘에 나오면 바로바로 품절되는 카세트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마르셔라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 10% 세일에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받을 수 있고 구찌 제품들도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생노랑 지갑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조마샵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클리어런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니와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랄포로렌 항상 인기 많은 스테디셀러 모자고 현재 여기 쿠폰 부분 안에 할인코드 적혀져 있습니다. 요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8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2만원이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벌이 울로 만들어진 요런 푸퍼코트 세일받으시면 100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렌치코트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634불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원래 정가가 2000불짜리 제품으로 고가 라인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사이즈 맞는 분들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막스마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300불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런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버버리 요런 가방이라던지 코치 지갑이라던지 몽클레어 제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품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페이지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폴로 요런 제품들 56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작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꼼데가루송 티셔츠 같은 경우도 35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LNCC 사이트입니다. LNCC 사이트 정상가 신상 제품들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뭔가 정책이 변경됐는지 한국으로 설정 변경해도 저같은 경우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분들은 한국에서 접속하시게 되는 경우 전부 다 하나로 보여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배송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품들 보여드린 금액에서 배송비만 추가하시면 최종비용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코드를 미리 입력해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장바구니 아무거나 하나 담으신 다음에 장바구니 이렇게 이동해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프로모션 코드 입력해주세요. 이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보테가 베네사 카세트백 같은 경우도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인코드 입력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 세일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세일이 적용돼서 보여집니다. 보테가 베네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 안쪽에 노란색으로 되어있어서 아주 이쁜 제품인데 호주 달러 57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5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데 관부가스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한국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남성 제품들 보테가 베네사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세일 적용되는 제품들 이렇게 세일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품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품절된 제품이 거의 없었는데 빠르게 품절되고 있으니까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고 요런 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크네 스튜디오 와이프 구입하면서 리뷰한 영상 올려드린 적 있는데 그 제품과 굉장히 흡사한 제품 같습니다. 리뷰 영상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검정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요런 포바멘투맨 같은 경우도 신상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달러 31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2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아크네 스튜디오 신상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세일되지 않는 브랜드들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요런 푸퍼 자켓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모자 종류들 후디도 가격 좋습니다. 350불 정도 되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대략 요런 후디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다양한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신상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은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Y 프로젝트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도 보테가 베네터 제품 확인해보시면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절대 세일되지 않는 제품인데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버버리 파우치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다양한 다른 곳에서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입니다. 컬티즘 사이트 정상가 제품을 비롯해서 세일되는 제품에도 전부다 금액별 할인코드 적용돼서 최대 25%까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2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배송 빠른배송 진행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 다니엘라 토트 백 7만 6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25% 세일받으시면 5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요 제품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정상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고 요 제품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주문하시고 계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조금 작은 제품 리뷰한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327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1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세일되는 제품들 아직도 다양합니다. 사이즈는 조금 많이 빠져있지만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안드레센 안드레센 신상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남아있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니들스 제품들도 요번에 신상 제품들 이쁜 제품들 많습니다. 요런 가디건 종류들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하울링 같은 경우도 25%까지 세일받아서 저렴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키친에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다른 곳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입고된 순서대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퀄티즘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확인해보시면 쉽게 따라서 제품들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16,000원 내시면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아 150불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가지 뽑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하울링 카디건 가격 좋습니다. 1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 세일되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나이키 킬샷 그린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남아있고 7만 7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리데스텔 퀼팅자켓 네이비 색상 가격 좋습니다. 8만 8천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고 요 금액이 최저가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리데스텔 퀼팅자켓 올리브 색상 사이즈 전부 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비 색상 1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요 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 색상이라던지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요기 알파인더스트리 요 위쪽 부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14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받아서 12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8천여개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옆쪽에 브랜드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이 시작된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언제 종료될지 모릅니다. 세일될 때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럭스라는 명품 제품들 아울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코드 있어서 제품들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35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5% 세일받으시면 300불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300불 그냥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3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런 오프화이트 후드 같은 경우도 480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1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렇게 뒤쪽 생긴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오프화이트 제품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빨간색상 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 딱 한개 남아있는데 1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15% 세일받으시면 900불 때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보여드린 익스페디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카 종류들 아래쪽에 나와있는데 전부다 1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15% 세일 전체 페이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멀버리 제품이라던지 프라다 루이비통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금 고가의 명품 제품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들도 섞여져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제품을 5개 담으시면 추가 1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포코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울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238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0% 세일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친구추천으로 25불 할인코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관부가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5불 빼면 213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관부가세라던지 이런거 내쉬더라도 30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이 제품 원래 가격이 795불짜리 제품으로 93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푸퍼자켓 같은 경우는 울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139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인데 이런 다른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마찬가지 139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촛뜨가루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179불 판매되고 있고 한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은 요런 본버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55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대략 700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코트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한국에도 입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구입하시는 게 제품도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가격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조카 선물이라든지 아이들 선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 학용품 제품들 위주로 판매되는 사이트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세일에 또 추가 25% 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시면 세일된 최종금액 적혀져 있는데 요런 필통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가지고 다니던 고런 제품 이었는데 고런 제품들 다시 유행 돌아와서 판매되고 있고 11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호주 달러 11불 계산해보시면 9500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 이기 때문에 호주 배송 된 기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새학기 아마도 호주 락다운 때문에 현재 세달 정도 문을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띌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